저는 이번에 시나리오를 받아보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. 박민영 배우, 김재영 배우, 그리고 남성우 감독님과 함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 기존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와는 다른 모습의 역할을 받아서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이 책을 받은 지가 사실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. 거진 한 1년이 넘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꼭 안고 있었던 대본이에요. 그만큼 저에게는 잘 읽혔고 하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라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뒤늦게 이 두 분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치며 환영했죠. 왜냐하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. 네, 저도 처음에 대본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. 제가 너무 빨리빨리 읽게 되더라고요. 재밌어서 그래서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진짜 캐스팅에 너무 잘 맞는 두 분이 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편하게 친구처럼 해주시는 분이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.